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산 너머 또 산입니다.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이 또 확정되자마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에 있을 재산세세 개편으로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부세가 고액의 자산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면 재산세세 개편의 경우 주택을 가진 모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동산 가이드 식구들이라면 문제없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꼼꼼하게 또 꼭 필요한 정보들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1부 생생 부동산 클리닝 원동희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과 함께 알찬 1부 꾸려보겠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 혹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 궁금증 모두 좋습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077-6356번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드려주세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광장동 현대아파트 10차를 현재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매도를 할까 생각 중인데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매도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장동 현대 10차 아파트 전세를 주고 계신데 가격이 조금 올라서 지금 매도를 할까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오를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팔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몇 평형 보유하고 계세요? 네 34평이에요. 이거 구입하신 지는 좀 되셨어요? 14년도에 7억 정도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럼 전세가 한 5억 6억 정도? 네 맞습니다. 먼저 입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오랫동안 좀 보유하고 계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광장동 같은 경우 광장동 뿐만이 아니라 광장동이 광진구 중에서는 가격대가 가장 높은 지역이 광장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직주운접이 가능한 아파트 아니면은 학군이 우수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부동산 경제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탄탄하게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광나루역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라서 주변 상권도 굉장히 또 잘 돼 있는 데다가 직주운접 잠실이라든지 강남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광진구 중에서도 이 광장동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가 학군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이쪽은 뭐 강남 8학군 못지않은 그런 거의 뭐 강남 8학군이랑 거의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학군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형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작년하고 좀 대비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한 1, 2억 가량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세가 한 10억 가량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한 8억 초반 이 정도쯤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뭐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빠지게 된다고 해도 크게 빠질 이유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같은 데는 그래서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셔도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뭐 개발 호재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지금 뭐 여기 뭐 천호대로 같은 경우도 좀 상습 정체를 좀 빚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확장공사가 또 진행 중에 있고 바로 이제 전화가 끊어졌네요. 계속 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옆쪽에 보시면 이 강변역 동서울터미널이 있는 데가 이 동서울터미널 이제 또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개동으로 지어지는 이제 뭐 지금은 좀 노후화된 그런 동서울터미널을 이제 조금 업무시설이라든지 산업시설 뭐 호텔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뭐 두 개동으로 이루어진 그런 터미널로 이제 개발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들이 아직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광장 극동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재건축 조금 만약에 좀 매도 시점을 잡으시려고 하신다면 우선 이 광장동 극동아파트 재건축 추진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그때 좀 흐름에 맞춰서 그때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셔도 좋으니까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다가 매도 시점은 매도 시점을 잡아야겠다라고 하시면 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신 다음에 그때 움직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매도 타이밍은 그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면서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이후에도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님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광교 2편 한세상 2차 아파트 34평에 거주 중인데요. 입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광교 중앙역 주변 아파트랑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쪽까지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동반 상승을 할 수가 있는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광교 2편 한세상 2차 아파트 34평형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주변에 광교 중앙역 인근 아파트와 시세를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수장님, 이 지역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주하고 계시니까 거주하기는 굉장히 편한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광교 중앙역하고 비교해보시면 아마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조금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가 광교역, 신분당선 제일 끝의 역이거든요. 지금 광교역 같은 경우 제일 끝의 역인데 좀 뭐 여기서도 좀 먼 것도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이 광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판교 같은 경우도 서판교는 이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금 모티브 삼아서 조금 그런 쪽으로 이제 아파트를 지어줬고 이 동판교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 중심의 그런 단지를 좀 만든 지역이 이제 동판교하고 서판교거든요. 이제 이 광교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보시면 지금 여기 광교 웰빙타운이라고 돼 있죠? 그렇듯이 이제 이 광교, 이 광교역 주변으로는 이제 지도를 조금만 작게 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쪽은 거의 다 산으로, 산으로 지어져 있고 이제 그 웰빙타운을 목적으로 해서 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주하기 굉장히 편리한 그런 숲세권을 가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가격대를 좀 이끌고 있는 이 광교 중앙역 같은 경우는 주변이 이제 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바로 광교 테크노밸리거든요. 이 광교는 이제 자급자족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이제 직주군적, 직장과 주거를 함께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광교 쪽, 광교 중앙역 쪽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를 이끄는 지역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거주하고 계시는 거는 굉장히 뭐 편리하고 좋으실 수 있겠지만 가격대가 오를 수 있는 거는 광교 중앙역 주변이 올라가야 그거에 맞춰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오고 있거든요. 이 광교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뭐 큰 오름폭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광교 중앙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그렇다고 이제 수요층들도 조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또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경기도 뭐 경기도 뭐 경기도청 신청서가 좀 들어올 예정이 있고 뭐 위쪽으로 좀 들어올 예정이 있고 아직까지 뭐 입주 물량은 있어도 이런 이제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좀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대는 한 번 더 조금 소폭에 상승은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가 가격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이 광교 중앙역 주변 아파트가 가격대를 이끌면서 동반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주하시면서 좀 투자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가격대가 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큰 오름폭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은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의 아파트 이제 그 아파트가 가격대를 끌어올리는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 목적으로도 좋고 거주 목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는 그 모습보다는 이제 거주 목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뭐 차익적인 부분보다는 좀 거주 목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대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투자 목적을 갖고 계시면 뭐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보시는 것도 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대는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니까 좀 오랫동안 좀 보유하고 계셔도 뭐 소폭에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후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문자로도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문자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89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은평유타운 상림마을 푸르지오 5단지 60평형대를 보유 중입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아 고민인데요. 앞으로 호재거리는 있는데 가격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소장님, 역시나 또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좀 지도를 먼저 보겠는데 가격 상승의 여력은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매도를 좀 진행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은평유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진행하는 1차 유타운 사업으로 진행됐던 곳인데 2008년부터 2009년 정도 그 시점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은평유타운을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이 모티브가 뭐였냐. 그게 바로 이제 자연을 품은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품 주거단지라고 하다 보니까 소형이나 중형평형대보다 대형평형대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20평, 30평대보다 막 50평, 60평대까지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비율로 보자면 소형 아파트가 한 3 정도가 되고 대형 아파트가 한 7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대형평형대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인데 이 대형평수가 좀 인기가 조금은 이제 수요층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분양이 났었던 지역이거든요. 그 미분양 났었던 이유가 이 뭐 대형평수인 것도 있지만 우선 고분양가 논란에 좀 휩싸였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이제 임대를 주고 이제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 먼저 살아보고 나중에 좋으면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제 임대 먼저 하는 조건으로 이제 좀 분양을 했었던 단지들도 몇 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평수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평형대하고 지역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대형평수 같은 경우는 뭐 서초, 강남, 송파 같은 데는 대형평수랑 이제 뭐 중형평수랑 이제 가격 격차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뭐 그런 수요층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이랑 좀 틀리게 대형평수가 좀 인기가 좀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뭐 그렇다고 이제 소형평수가 또 인기가 있냐 또 소형평수 20평대가 또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30평대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평대가 좀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형식이 됐었지 지금 대형평수 때는 가격을 그렇게 끌어올리진 못했어요. 근데 현재 시세가 한 9억에서 호가가 한 9억에서 한 12억 정도 되고 있는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을 좀 갖추고 있는 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삼송역 주변으로 삼송지구라든지 이제 원흥지구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지축, 주택지구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지금 이제 30평대 가격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좀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삼송 처음에 이제 입주를 이제 5년 전, 5년 전 그때쯤 할 때 가격대가 한 3억 9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뭐 삼송도 이제 미분양에 좀 휩싸이다 보니까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런 공급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은평유타운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삼송이나 원흥 쪽으로 빠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를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못했는데 앞으로 봤을 때도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대형평역대 수요층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지역적인 단점이 되겠고요. 우선 뭐 또 하나 뭐 대형평수를 다 떠나서 우선 이제 지리적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서울 서북부 제일 끝에 있는 서울의 끝자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직주군접에 그런 편리성도 없는 데다가 그냥 거주하기만 편안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수요층이 조금은 적다라는 게 가장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개발 호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연신내역으로 GTX라든지 삼성역으로 신분당선 연장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다 서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구파발 인근으로 이제 뭐 성모병원도 이제 개원을 이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생활 환경이나 주변 환경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그런 수요층들이 없다라는 게 그런 가장 큰 단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대형평형 때 수요층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가격대는 그렇게 좀 끌어올릴만한 여건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셔서 다른 쪽에 투자 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 10점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한 가지만 살펴보면 안 되죠.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변화할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무료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무료 세미나에 좋은 게 꼭 잡으셔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모두 알짜 팁들 챙겨가시고요. 이번에는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핫한 부동산 지역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부동산 정보 전해드릴게요.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도림천역에서 도구 1분 거리고요. 2014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10층 건물 중 7층으로 매매 금액은 1억 2,39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실 투자 금액은 1,39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구로구 신도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오피스텔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서울에서도 개발이 다소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아서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 크고 작은 그런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빠르게 지가 상승, 임대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위치를 먼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시게 되면 도림천역, 2호선 도림천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또한 1호선과 2호선 더블역세권인 신도림역까지도 도보 7분 거리에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우선 주변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 수요가 굉장히 젊은 층으로 구성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하철 5정고장, 6정고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홍대라든지 서강대, 이대, 연대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 주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월세 수요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월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들이 전세를 찾아서 오는 그런 대학생들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한 지역이 바로 이 구로구 신도림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옆에 보시게 되면 도로구 교통망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신도림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왼쪽 편으로는 서부간선도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밑에 쪽은 경인로가 바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되겠고요. 뒤쪽 편으로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라든지 그런 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도 과거보다도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가져오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임대 수요를 좀 살펴보시겠는데 가장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임대 수요가 얼만큼 갖춰져 있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 이제 지가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제 임대가 상승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업무 지구와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바로 이제 밑에 쪽으로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 등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IT에 근무하는 분들, 금융 쪽에 근무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직업분들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주변으로 보면 이제 신도림동역 근처에 바로 테크노마트라든지 디큐브시티라든지 백화점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길거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개발 호재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뭐 이 신도림동 일대에 바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본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불과 걸어서 1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건선도로 지하가 이제 2016년도 3월 달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서 이제 주변 일대 구로구라든지 그런 신도림동 일대 구로구라든지 이제 양천구 쪽 그쪽이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걸 보시면 이제 완공 시점대도 충분하게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이제 금천 나들목까지 한 40분 정도 굉장히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지역인데 이 지하가 된다면 그게 막히는 시간이 한 10분대로 단축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이제 본 오피스텔에 위치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제 도림천역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앞쪽이 바로 중공업 지역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 예정에 있는데요.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일대는 주거와 산업시설이 어우러진 그런 명품 주거단지로 좀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신도림동 일대의 그런 주거환경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찾는 수요층 굉장히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중공업 지역 일대에 지금 도면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변 환경이 계속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제 산업시설 그리고 이 밑에 쪽이 이제 주거환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생활 인프라 지금보다 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건물 모습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분양 당시에 샘플하우스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선 1인 가구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풀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룸 구조 특성상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같은 경우 모두 다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붙박이장이라든지 에어컨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옵션이 풀옵션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1인 가구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임대 수요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호선 도림천역에서 도보 1분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셔도 2분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용면적 19.81제곱미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이 한 6평 정도 되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에 굉장히 알맞은 그런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총 건물 10층 중에 7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개방감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체적인 매매가가 1억 2,390만 원입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해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1,390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서 한 55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활용해서 투자하신다면 월세 투자 시에도 한 4천만 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핫한 지역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오피셀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주신 R&D하우스 원동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